여러분 waveform iverse 스타머스 모짜렐라 스타머스 매운 향któin 매운아 ya 매운 칼국수 그리스 참기름 계란 물 매운아니 양파 반죽을 기름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계란을 넣어줄게요 계란을 넣어줄게요 계란을 넣어 줍니다 계란의 양념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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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짐한 국물 소금 소금 잔치즈 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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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